조금 부족하거나 그래도 연휴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주변에 입소원 많이 해주시고 감사의 의미로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 모시고 무대에서 왔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구연출원 유승환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자기시방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 이 영화 만든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마음인 걸 같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은 잘 즐기시고요.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9년 만에 돌아온 우리 소도철 형사의 매력을 이 연휴 동안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도철 형사 홍정민 배우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민 배우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끊었다. 야 너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베테랑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 베테랑도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탈출했습니다. 영화 보셨다시피 좀 제가 그 눈을 좀... 이상하게 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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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깔이 좀 이상했는데요. 지금은 또 너무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시고요. 네.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모쪼록 이렇게 연휴 때 저희 영화를 보러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돈을 써서 한 장이 한 장이 채워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운전하실 때는 꼭 안전벨 때문에 신경을 가겠습니다. 네. 집에 가신데도 계단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돌아가기 전에 배우님 건넘님 굿즈 그리고 라면 몇 분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출발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현아! 정현아! 저희는 다음 무대 인사가 있어서 정현 배우만 두고 떠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영현! 감사합니다. 같이 즐기다 오세요. 수능 공부 안하고 여기 오신 분? 공부하러 가세요. 공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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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로 넘어가서 한번 쭉 내려오세요. 지금 그냥 걸어 내려오시면 돼요. 고생하셔서 열심히 피켓 만들어 오셨는데 혜인 오빠한테 빵 맞아도 좋아 또 피켓 정혜인 너무 예뻐서 박수치다 모기자구 여기 안 보면 반역 눈 마주치면 혁명 피켓 저희 주셔도 돼요 배우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피켓 주세요 정혜인 배우를 스크린에서 보니까 훨씬 좋죠 배우들 사인 한번만 지금 형 지금 한 190명 90만명 지금 돌아가시는 길 한 번 더 보시면 저희 좀 앉을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우들 오빠 셀카 여기요 배우들 저희 와이프가 팬이에요 뒤에 뭐라고요? 셀카 밖에 있는 거? 장모님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진짜 가셔야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가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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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등 첫ень terri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